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10번째 페이지 블랙 앤 화이트 곽재식 룩이라면 잡지사에선 아이언맨 수2 부럽지 않죠. 철보다 단단한 입심, 송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재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웅장하게 아이언맨 3 테마곡으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소 펀드타임 축일표 오늘은 26번째 원소를 살펴볼텐데요. 아마 기본 원소 이외에 시즌2 시작한 이래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원소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오늘의 원소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축일표의 26번째 원소 철입니다. 철. 철강이란 말 사용하지 않습니까? 철강. 그렇죠. 철강이란 말도 쓰고 강철이란 말도 쓰는데. 철강왕. 혹시 철하고 강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철은 영어로 뭐죠? 철, 아연. 강은 영어로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강은 강철을 줄인 말이 강이거든요. 강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신 거예요 이거. 스틸이에요 스틸. 아 스틸. 그래서 강, 철은 아연, 강은 스틸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철강사에서는 아연하고 스틸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철하고 강철하고 철하고 강하고 아연하고 스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뭐를 철이라고 하고 비슷한 것 같잖아요. 저한테 왜 그러시죠 오늘. 강철이 약간 더 센 것 같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철을 이렇게 대충 두들겨 보고. 철하고 강철하고? 강철이 더 세 보이지. 네. 그잖아요. 그렇죠? 그럼 근데 이제 강철을 줄인 말이 아까 강이라고 했으니까. 제철사가 있고 제강사가 있다. 제철 산업 규모가 얼마고 제강 산업 규모가 얼마다. 이런 식의 얘기하거든요. 업계에서는. 뭐가 다른 걸까요? 철을 어떻게 하면 그게 강철이 돼서 강이라고 하는 걸까요? 상관은 없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철은 뭐죠? 그냥 두들겨 보고 좀 세면 얘는 A2뿔 등급이니까 강철이다. 이렇게 하는 걸까요? 철을 더 단단하게 뭔가 만들어야 강철인가? 어떻게 하면 단단해지죠? 어떤 걸 강철이라고 하죠? 가장 가장 우리 주기율표 원소 시간이니까 가장 원소 관점에서 쉽게 설명드리면 철에다가 탄소를 좀 탑니다. 탄소. 탄소를. 탄소를 조금 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과 탄소의 합금을 만드는 거죠. 탄소가 너무 많이 들으면 또 곤란합니다. 남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무슨 비스켓처럼 부스럭부스럭 부스러져요. 그렇게 되게 탄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부스러기가 나듯이 이렇게 잘 부스러지는 그거 그 정도 되는 그런 강철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뭐죠? 그거를 무쇠라고 합니다. 무쇠. 무쇠는 부스러질 정도로. 탄소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 강철을 보통 무쇠라고 합니다. 무쇠는 뭐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대충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가마솥 같은 거 보면 무쇠솥이다라는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쇠솥 보시면 무쇠솥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 뭐 있어요? 시커먼 가마솥 크게 있는데 보면 항상 이 둘레 부분에 이가 좀 부스러져서 떨어져 나가 있는 그게 항상 떠오르죠. 왜 부스러진 부분이 그렇게 잘 떨어져 나가겠어요. 탄소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잘 부서지는 거하고 관계가 없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에다가 탄소를 타면 그게 이제 강철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강철이라고 부르는 거는 탄소가 너무 많이 들은 건 좀 제외하고 좀 쓰기 좋을 정도로 진짜 튼튼할 정도로 적당하게 들어간 거를 강철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스틸이 강철이니까 철보다 더 세죠. 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슈퍼맨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맨 오브 스틸. 맨 오브 스틸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언맨하고 슈퍼맨하고 싸우면 흥행성적은 DC가 마블에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과학적으로 해설을 해보자면 아이언맨하고 슈퍼맨하고 싸우면 슈퍼맨이 이긴다고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풀리네. 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배트맨은? 배트맨은 뭐 약간 생물이니까요. 좀 딴 거 아닐까요. 그렇군요. 재밌네. 철 얘기해보겠습니다. 저희 에디터는 학창시로의 주기일표를 외울 때 철, 폐 이렇게 외웠다고 하던데 철이 영어로 아이언인데 원소기어는 FE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어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페룸 라틴어로 철을 FERRUM이라는 영문 알파벳처럼 써가지고 페룸이라고 읽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앞자를 따가지고 FE가 원소를 표현하는 기호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말 자체는 영어 단어 속에도 의외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서 쓰일 때가 꽤 있습니다. 어디 어디 쓰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약간 접두어처럼 페로 이런 말이 들어있으면 철이 가미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저기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 망간이지 하지 않았습니까? 페로 망간이라고 하면 망간에다 철을 좀 탔다 뭐 이런 뜻입니다. 페로가 들어가면 거기 철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여기저기에서 꽤 많이 있습니다. 혹시 또 뭐 사람 성이나 이름에 이탈리아 사람 이름에 페로 뭐 이런 거 페로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성에 성에 약간 철씨인가 철수 철이 약간 이런 어감인가 철수 사실 우리나라 이름의 철수는 쇠라는 이 철보다는 철학자 명철하다 할 때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는 그 철자를 더 많이 쓰긴 합니다만 또 뭐 쇠철자를 안 쓰는 경우도 쓰는 경우가 없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어감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라틴어 페로면에서 나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 먼 과거를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눌 정도로 인류가 일찍이부터 사용 일찍이부터 사용했던 금속이 이제 철인데요. 사실 지금도 우리 뭐 철 사용량 같은 걸 보면 지금도 철기 시대의 연장선상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도구의 소재를 기준으로 따진다면 철이 아직도 어마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용되고 우리나라에서 1년에 이 철 관련 제품 철강 이런 거 다 다 합쳐보면 대충 한 몇 톤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차를 차가 보통 한 1.5톤 자동차 한 대가 차가 1.5톤 1.5톤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철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대충 차 한 대 만들 수 있는 철 양이면 한 1톤 정도 보면 작게 보면 그 정도 되겠죠. 제가 한번 맞먹고 맞춰볼까요? 그러면 차 몇 대 정도 만들 수 있을지 분량의 철강이 우리나라에서 매년 나올까요? 참고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철강이 좀 발달된 나라죠. 잘 만드는 편인 나라죠. 많이 만드는 편인 나라죠. 우리나라에 1년에 차 몇 대 정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철강 제품이 나올까요? 8억 대 봅니다. 8억 대? 너무 지르셨군요. 그런데 그래도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렇게 많이 지르셔도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대충 우리나라 연간 철강 생산량이 6천만 톤에서 7천만 톤 사이 정도로 봅니다. 6천만 그러니까 한 5천만 대. 그 정도. 그걸로 다 차를 만든다면 톤수로 따지면 6천만 대, 7천만 대 정도. 아까 짚으신 거에서 한 10분의 1 차이 정도. 맞먹고 크게 부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치 정도 한 걸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막 단위가 엄청나게 차이 날 정도는 아니다. 야 10만 원만 빌려줘. 만 원밖에 없는데? 이 정도 차이에서 짚으셨으니까 그렇게까지 충격적인 건 아니잖아요. 10만 원만 빌려줘. 야 10원도 없어.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잘 맞추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차를 전 국민한테 한 대씩 차를 다 어린 아기한테도. 딱 그 정도. 차를 다 한 대씩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철을 써도 남을 정도의 철을 매년 우리나라에서 철철철 쏟아낸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철을 우리나라가 생산을 하는 것이고 세계적으로 중국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철을 많이 생산하니까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철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도구의 주재료가 뭐냐로 따지면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가 왔는데 철기시대가 아직 안 끝난 거 아니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요즘에 거의 철을 위협할 정도로 많이 쓰이는 재료로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시대. 그래서 무슨 플라스틱기시대 이런 말을 해볼 수도 있는데 아직은 플라스틱보다 철이 무게로 따지면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가로 따지면 무게 말고 가격으로 따지면 반도체가 단가로 따지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의 주재료인 실리콘. 규소가 요즘은 단가로 따지면 진짜 크다라고 해서 약간 실리콘 시대? 규기시대가 아니냐. 이런 말 지어내시는 분도 계신데 무게로 따지면 아직까지 철기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몇 천 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철기시대에 우리는 아직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가님 철을 뽑아내는 과정도 궁금한데 땅 속에 있는 철을 어떻게 뽑아내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철이 많이 들어있는 철광석을 캐다가 그걸 불을 지펴서 온도를 많이 높이면 철이 녹아서 샘물이 이렇게 나오면 그걸 굳히면 우리가 쓰는 철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참고로 구리 같은 경우에는 대충 그렇게 하면 어지간히 비슷하게 구리는 됩니다. 그리고 구리는 온도를 꽤 높게 많이 올리지 않아도 한 7,800도, 1000도까지 온도를 올리지도 않아도 그것보다 더 낫죠. 온도를 얼마 안 올려도 구리 같은 경우는 녹아납니다. 그래서 구리는 뽑아내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구리를 이용한 동기, 청동기가 더 먼저 확인된 겁니다. 철은 일단 녹이기 자체도 쉽지 않고요. 순수한 철이라고 하더라도. 더 불참한 건 뭐냐면 공기 중에, 이게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구에 철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지구의 주요 구성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의 땅을 파보면 땅 속에 있는 원소들 중에 금속 원소 중에서는 제일 많은 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실리콘도 반도체지만 규소도 반도체지만 그것도 금소라고 치면 규소가 제일 많고요. 기본적으로 흙이 돌이 규소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규소가 제일 많은데 규소는 돌이잖아. 약간 금속이라 부르기는 좀 거시긴 하자나라고 한다면 지구상에 제일 흔한 금속은 사실 알루미늄입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할 때 그 얘기 잠깐 했었죠. 알루미늄은 산소하고 붙어있는 상태로 돼있기 되게 쉬워가지고 전기를 이용해서 어쩌고 거시기 해야지만 순수한 알루미늄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얻기가 힘들어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알루미늄 만들면 그걸로 씻기 만들어서 자랑하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철이 알루미늄 다음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 널려있는 겁니다. 알루미늄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도 안 나요. 그래서 지구상에 철은 널려있습니다. 철을 구하기가 정말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철을 많이 쓰는 건데 흔하고 싸서 많이 쓴다 이런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에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로 우리나라는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요즘도 영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2010년대 후반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철광석을 캐는 곳이 있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 지금 영업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2010년대 후반에 제가 기사를 봤을 때 국내에서 영업하는 유일한 철광석, 캐는 광산이 있는데 요즘은 좀 간단간단하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한, 한, 이름 밝히네요. 업체 이름도 제가 지금 기억이 나요. 요즘 지금 문 닫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정도였으니까 정말 철이 흔한 거죠. 그런데 하나의 난관이 뭐냐. 알루미늄 비슷한 그 문제가 있어요. 철도 우리나라, 세상에 철이 많은데 철이 있으면 지구상에 있는 또 다른 많은 원소인 화학 반응을 굉장히 잘하는 원소, 불같은 원소, 산소가 그대로 보고 있질 않는 거예요. 철이 이렇게 있으면 철, 세상 사람들이 녹여서 좋은 도구를 많이 만들어서 쓰면 좋겠구나. 라면서 철이 있으면 산소가 그걸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여기 이미 붙어있지로? 산소들이 철만 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을 캐 보면 다 산소하고 붙어있는 상태로 있어요. 산화철이라는 상태로 돼 있는데 이게 산화철이라는 게 녹슨철이 산화철의 일종이거든요. 말하자면 철들은 다 녹슨 상태로 다 박혀있는 거다. 땅속에 다 묻혀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녹인다고 해서 그게 철 상태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녹슨 상태를 안 녹슨 상태로 원래의 상태로 순수한 철의 상태로 되돌려주는 철이를 하면서 뽑아내야 돼요. 산소를 떼어내야 되나? 그렇죠. 그걸 환원을 시킨다고 하는데 산소가 붙는 건 산화를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화 반응의 반대를 화학에서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데 환원 반응을 시키면서 온도를 높여줘야지 순수한 철이 뽑혀져 나와서 그걸 우리가 칼도 만들고 철근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기술이 있었어야 됐어요. 어떻게 철하고 산소 가만히 놔둬도 철하고 습기만 있으면 가만히 놔둬도 산소가 저돌로 붙어서 녹슨철로 바뀌는데 이걸 무슨 수로 되돌리냐? 이게 고민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철을 만드는 기술이 쉽게 개발되지가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도 한 2천 년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3천 년 전 이쯤에 먼 옛날에 고대의 과학자들이 기술인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원칙적으로는 이거예요. 철보다 산소하고 더 잘 결합할 것 같은 산소가 있으면 나 저쪽으로 붙고 싶다라고 하는 산소야 이리 와 나보다 같이 붙고 싶잖아 라고 할 만한 물질을 타주면 철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와서 그쪽으로 붙지 않겠느냐 쌍의 전환이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원소 개념으로 생각은 못했겠죠.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붙어있는 물질 중에 산소 5가 들어가는 물질 중에 정말 쉽게 흔하게 건드리면 이게 생긴다. 이거는 진짜 진짜 생기기 쉬운 그런 물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5가 들어가는 거가 있으면 정말 생기기 쉬운 물질이겠죠. CO2? CO2. 이렇게 감이 좋으시다니. 잡지사 3년이면 저도 원소를 읊습니다. CO2. CO2 얼마나 생기기. 여기 CO2가 너무 많이 생겨서 걱정이잖아요. 아 이산화탄소가 CO2가 진짜 생기기 쉬운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CO2가 생길 수 있는 재료인 탄소를 넣어주면 산소가 CO2 CO2 이러면서 다 탄소 쪽으로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환승연애 하듯이.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불을 지펴줄 때 탄소를 타주면 산화철에 있던 녹슨철 같은 상태에 있던 철에 붙어있던 그 산소가 탄소를 다 건너가버리면서 순수한 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탄소 덩어리를 용광로 속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옛날 사람들이 그걸 뭘 썼느냐. 바로 탄소 덩어리 중에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숯덩어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 수출을 거기다 넣었구나. 네. 수출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낼 때 항상 수출을 넣어서 사용을 했죠. 아 맞아. 사극 모팔모 아저씨도 넣었던 것 같애. 그렇죠. 우리나라의 전설 중에 우리나라에 실제로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데 실려있는 공식 전설인데요. 어떤 전설이냐면 신라에서 아주 초창기에 임금이 된 사람으로 탈해, 석탈해라는 임금이 있죠. 석탈해 알죠. 석탈해 진짜 이상한 희한한 전설이 많은 인물인데요. 삼국유사에 보면 심지어 어떤 전설도 있냐면 석탈해는 무적의 용사였다라는 전설 진짜 무적이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이게 뭐야? 무적의 용사였다는 그런 이상한 전설도 있습니다. 누구랑 싸워도 싸우면 다 이겼다라는 그런 이상한 전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전설이냐면 약간 밑과 끝이 있는 전설 어떤 전설이냐면 석탈해가 처음에 경주에 들어 경주, 혹은 김해 이쪽 경상 남북도 지역 한반도의 남동부 지역에 자리를 처음 잡을 때 딱 상태를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 전설이기 때문에 풍수지리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제일 자리가 좋은 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집을 짓고 살면 내 운수가 대통할 것 같은데 거기에 미리 들어와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호공이라는 인물이 따로 돼 있습니다. 이 호공은 일본에서 건너온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무역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었겠죠. 돈도 많이 번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석탈해가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요? 약간 부동산과 관련된 재간을 부린 거죠. 거기가 사실은 내 땅이다라는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겁니다. 시비를 겁니다. 거기가 네가 지금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 사실은 과거에 거기에 유치권이 있었다. 내가 그 부동산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 경매를 때리면 나한테 넘어온다. 경매라는 용어는 사용 안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빼앗거든요. 자기가 자기 부동산으로 차지를 하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이 술술 잘 풀려가지고 임금님까지 됐다라는 이런 전설인데 무적의 용사네. 어떤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소송을 거느냐. 내가 여기에 유치권이 있다. 영구가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지 요즘에도 경매라든지 뭐라든지 나름의 명분. 내 몫을 챙길 수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석탈해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주장을 하냐면 나는 철 제품 만드는 사람이다. 내 철 사업하는 사람이다. 내가 뭐 나중에는 포항이나 광양에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고대에 이거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던 곳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몰래 어떤 공작을 해놨다라고 되어 있냐면 근거가 있어요. 되어 있냐면 그 집 있는 근처에 뭘 묻어놨다고 했겠어요. 역사 기록에 전설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수치를 묻어놨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치를 묻어놨다. 내가 여기 옛날부터 영업을 했다니까 이 자리인 것 같은데 내가 옛날 여기서 진짜 철 많이 뽑았어. 이 자리라니까. 그러니까 그 호공이 황당했겠죠. 갑자기 와서 무슨 소리네. 옛날부터 여기 살고 있었는데 왜 여기가 네 자리야. 라고 했겠죠. 여긴 파보라니까 내가 옛날 여기서 진짜 열심히 일했어. 내가 종업원 200명 데리고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파보니까 이 사람이 어제 간밤에 아주 몰래 묻어놨 수치 막 나오는 거예요. 미리 묻어놨구나. 호공이 황당한 거 수치 왜 나오지? 수치 이 밑에 왜 있지? 아는 척 했겠죠. 철 만들 때 수 필요한 거야. 너 환원 반응 몰라? 숱 안 넣으면 철 안 돼. 그걸 알고 있었네요. 그런데 여기에 수치 있다는 건 뭐야. 여기서 철 작업을 했다는 뜻 아니냐고. 정말로 수치를 묻어놨다. 환원 반응 이런 말은 없어요. 삼국유사 삼국사기 그런 말은 없습니다. 숱 묻어놨고 그게 철로 작업을 했던 증거로 내세워가지고 부동산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는 얘기까지는 있습니다. 진짜로 그 얘기는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부동산으로 다툼을 했는지 그거는 전설이니까 확실치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고대의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철을 다룰 수 있는 사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경제에서 굉장히 큰 중요한 그런 문제였고 그 기술에서 앞서 있고 그 산업에서 발달해 있던 세력이 임금님이 될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중국 역사 기록을 보면 삼국지, 위지, 동의전 이런 기록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한반도 남부에는 한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너무 친숙한 이름이죠. 한자도 똑같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런데 한국이 세 종류가 있어서 만 진한 변환이 있어서 삼한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한국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하고 나라 이름이 같은데 한국에서는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 특히 남부 쪽에 변환 지역 이런 데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 하면 중국 사람들의 역사 기록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철을 쓰는 거를 거래를 할 때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돈을 쓰듯이 한반도 사람들은 철을 사용을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화폐처럼 썼다고? 화폐처럼. 정말요? 실제로 한반도의 고대 무덤을 파보면 철 덩어리가 약간 이런 금괴나 은괴를 묻어놓듯이 철 덩어리를 이렇게 귀욕한 거를 묻어놓은 이런 무덤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경주에서 본 것 같아요. 실제로 방울 가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화폐로 사용하던 시대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거래를 할 때 은을 이용을 해서 명나라 때 청나라 때 거래를 많이 했죠. 그래서 돈 넣어두고 거래를 하는 곳은 은행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삼국시대 이전 고대의 한반도에서는 은행이라고 안 하고 아마 철행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 말씀하시려고. 철행일 것이다. 말 되지 않나요? 재밌네요. 그래서 요즘에 금일봉 이런 식으로 금으로도 돈이라는 뜻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즘 세뱃돈으로 현금을 좀 써야 되겠는데 현금 좀 뽑아놔라. 그런데 이제 아마도 삼국시대 이전의 고대 한반도에서는 현금이라고 안 하고 현철이라고 했겠죠. 약간 좀 뭔가 리드미칸한 이런 느낌도 좀 들지 않습니까? 지난 명절에 현철 다 들이셨죠? 세뱃돈 주게 현철 좀 뽑아놔라. 현철 좀 많이 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다.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석탈의 이야기가 나올 줄이야. 말씀드렸다시피 철은 금속 중에서 지각에서는 규소를 제외한다고 하면 알루미늄 다음으로 흔한데 그리고 지구 전체로 우주 전체로 봐도 가장 흔한 금속이라고 합니다. 철은 왜 이렇게 우주에서 가장 흔한 금속이 됐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오는 답이 의외로 별의 핵융합이랑 연관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소화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헬륨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별이 빛을 낼 때는 별이 갖고 있는 굉장히 강한 온도와 압력 때문에 별을 구성하고 있는 주재료인 수소가 서로 뭉쳐가지고 헬륨으로 변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빛과 열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별은 빛난다. 태양도 그렇게 빛나고 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수소할 때 헬륨할 때도.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더 큰 별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되면 수소 아니라 헬륨끼리도 서로 들이받아가지고 헬륨도 눌려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온도와 압력을 받아서 헬륨도 눌려가지고 헬륨이 딴 걸로 변하거나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헬륨보다 더 무거운 게 생기겠죠. 그렇게 무거운 게 생겼는데 거기에 또 수소나 헬륨이 또 갖다 들이받으면 더 큰 별에서 더 강한 온도와 압력이 주어진다면 더 무거운 것도 생길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원소들이 생깁니다. 원래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는 대체로 수소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헬륨 조금 리튬 조금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후에 산소, 철 이런 온갖 게 생겨난 이유는 그게 계속 별 속에서 들이받고 더 높은 온도가 올려가지고 들이받고 더 높은 압력을 받아서 들이받아가지고 서로 뭉치면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나온 것인데 이렇게 뭉치면서 점점 무거운 원소들이 생기다가 철이 생긴 다음에는 철부터는 거기에다가 뭔가를 굳이 쑤셔넣어가지고 붙이려고 해도 잘 안 붙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갖는 순간이 옵니다. 철 정도가 되면 너무 무겁고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철이 가장 무거운 건가요? 철이 근데 생각해보면 철보다 납이 더 무겁잖아요. 철이나 금이 더 무겁잖아요. 철보다. 구리만 해도 철보다 더 무겁잖아요. 어떻게 나온 거야? 그래서 그게 과학계의 아주 큰 수수깃기였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정말요?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철까지는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수소 헬륨 생기듯이 그 패턴대로 쭉 생겼다. 그래서 철 이전까지 원소들 중에 흔한 원소들이 많습니다. 철 이후의 원소들은 대부분 드물어요. 금은 이런 게 왜 드무냐? 철보다 무겁기 때문에 드문 겁니다. 철은 왜 이렇게 흔하냐? 철이 제일 무거운 거기 때문에 세상에 온갖 별들이 생기다 보면 좀 무거운 놈들은 다 결국은 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우주에 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까지가 우주에 흔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철이 지구에도 흔해서 우리가 지금도 철로 된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제철산업, 제강산업은 계속 유지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거는 꼭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야기하고 좀 끝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말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이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탄소를 넣어가지고 철에서 산소를 떼내가지고 우리가 철을 얻는 방식. 이 방식을 석탄의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살짝 우리가 좀 놓친 게 뭐냐면 우리라는 게 대한민국이 놓친 게 뭐냐면 우리가 삼국시대 때는 신라, 삼국, 한반도, 남부사람들이 철을 잘 만든다. 중국 기록에 보면 철을 중국이나 일본으로 수출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영광이 지금 우리나라의 제철, 제광 산업의 영광이 2000년 전 고대에도 사실은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조선이 철을 잘 만들었다든가 조선시대 말기에 어떤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한반도에 왔는데 조선은 철을 잘 만드는 나라다.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봤잖아요. 못 들어봤죠. 조선시대 유물 중에 철로 만든 게 세계적으로 알아준다. 도자기를 잘 만들었다. 이런 거는 좀 있지만 철을 조선에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알아줬다. 이런 거 잘 없잖아요. 분명히 삼국시대에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좀 뛰어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조선시대에는 왜 세계적인 그때 당시에 철강 강국인 철혈재상 이런 걸로 유명한 독일 철강 강국이었습니다.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나라에 비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뒤처졌느냐. 조선이 독일에 비해서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뭐가 부족한지. 조선은 철을 잘 못 만들고 독일은 강철의 나라가 되었느냐. 그러게요. 차이가 뭐였느냐. 하나만 집어서 말하자면 석탄입니다. 석탄. 석탄이요. 우리는 수치를 구워가지고 수채 있는 그 탄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철을 뽑아내는 거를 조선시대까지도 하고 있었는데 유럽 사람들은 개발한 거죠. 힘들게 나무 잘라가지고 구워가지고 수출화하는 것보다 땅에서 석탄 캐갖고 하니까 훨씬 좋더라. 가공도 잘 달리고 석탄은 돌이기 때문에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더 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용광로에서 철뽑아낸다고 하면 대충 뭐 크기가 사람 키만한 거 정도 그 정도 만들어서 거기다 숯집어 넣어가지고 철뽑아 냈거든요. 그런데 이 석탄을 이용을 해서 고로라고 하는 현대식 용광로를 만들게 된 다음에는 고로가 높다라고 해서 고로거든요. 높이를 대충 어느 정도 높이로 용광로를 짓냐면 건물 한 20층 높이 30층 높이로 어마어마하게 큰 고로를 짓습니다. 거기다 철하고 석탄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실제로 웬만한 산보다 높이가 높죠. 그만큼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지펴가지고 그러니까 철을 1년에 수백만 톤씩 뽑아내는 거죠. 그런 걸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시대 방식으로 숯 넣어서 하던 그 철 방식은 상대가 안 돼서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양질의 철로 군함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해가지고 오면 우리나라에서는 거북선 이런 거 하나 만들려면 온 나라에는 철 다 긁어모아야지 거북선 한 대 만들어지는데 제철수 한 번 돌리면 거대한 군함 하루에 세척실 찍어내고 이러니까 결정적이네. 유럽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사실은 철이고 철을 석탄으로 뽑아내는 방법을 고로를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그걸 요즘에 따라잡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고로가 건설 당시 시점으로 따지면 광양에 있습니다. 정말요? 지구상에서 제일 큰 고로로. 지금도 아마 세계에서 거의 제일 크든지 아니면 중국 이런 데서 워낙 요즘에 크게 사업을 하니까 뭐 밀렸다고 해도 별로 안 밀렸을 거예요. 하여튼 세계 최고급인데 지금 우리가 따라잡았어요. 우리나라의 기술인들 과학자들이 진짜 온임을 다해가지고 우리도 철 좀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따라잡았어요. 몇십 미터 되나 보다. 세계에서 제일 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제철사 제강사에서 내놓은 홍보자료를 보면 그런 거대한 고로에다가 불을 한 번 지피면 고로의 그 열 때문에, 온도 때문에 그 거대한 산더미 같은 철광석 덩어리, 돌덩어리, 석탄 덩어리가 약간 떠오른대요. 그 산만한 게. 아파트 한 2, 30층 대만한 그 덩어리가. 그 정도의 열기로 지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1년 365일 쉬지 않고 거기서 계속 뽑아내거든요. 그게 진짜 공중부양을 한다. 그 상태에서 계속 철을 뽑아내. 왜냐하면 이거를 좀 힘들다, 좀 쉬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철이 그대로 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파이프 라인 이런 데 다 달라붙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이걸 24시간 1년 365일 절대 쉬지 않고 계속 이걸 끓이면서 안에서 철을 뽑아내거든요. 이걸 하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닌데 우리나라의 기술인들이 진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70년대 이거 시작해가지고 진짜 온위를 다해서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철강 산업이 발달하면 뭘 잘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 잘 만들 수 있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잘 되잖아요. 철강 산업이 잘 되면 또 철로 만들 수 있는 거 좋은 거 철근 이런 거 잘 되잖아요. 건설 산업이 발달하죠. 건설 산업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배도 요즘은 다 철로 만들죠. 조선업도 잘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조선 산업도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업, 자동차 산업 다 잘 발달한 이유가 철강 산업이 뒤에서 뒷배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철강 산업이 발달했던 유럽 나라들이 얼마나 이가 갈리겠습니까? 특히 유럽에서 정말 철강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한때 이걸로 유럽을 우리가 딴 거는 유럽의 최고 선진국인 영국, 프락스, 독일에게 좀 뒤처지지만 철강 산업은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유럽의 한때 거의 선진국 바로 뒤로 강대국 바로 뒤 수준까지 따라오던 유럽의 기술 강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스웨덴이죠. 스웨덴이죠. 또 나와? 스웨덴이 철강 강국이었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 철강 강국입니다. 한때 최고의 철강 강국이었으면 스웨덴의 거대한 철강 광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도 자동차 잘 만들게 됐죠. 스웨덴도 배도 그래서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철강 산업이 스웨덴이 경쟁력이 조금씩 밀리게 된 거예요. 어디가 추격을 해와가지고 아시아에서 2000년 동안 일을 갈고 있던 우리가 석탈의 우선인데 철에서 뒤질 리 없다. 따라온 한국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인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밀리면서 스웨덴의 철강 산업이 예전보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의 조선 산업 이런 것도 같이 죽었어요. 양질에 철이 안 나오다 보니까 스웨덴의 조선 산업이 훅 격어서 꺾였어요. 스웨덴에 가면 말메라는 곳에서 말메라는 곳에서 축구팀도 유명하지 마세요. 거기에 원래 조선 산업이 굉장히 크게 유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조선 산업이 죽으니까 거기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많이 망한 거예요. 거기에서 사용하던 중장비 중에 엄청나게 거대한 크레인이 있었습니다. 배를 만들기 위해서 쓰던 크레인이. 그거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크레인이 한 아파트 한 20층 높이 되는 완전 거대한 크레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크고 좋은 걸 만들었는데 쓸 수가 없으니까 혹시 이거 사갈 사람 없느냐라고 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그냥 팔아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어느 회사에서 사왔겠어요. 우리나라 울산에 있는 회사에서 사왔어요. 그래요? 스웨덴 말메에서 그거를 뜯어와가지고 지금도 울산에 페인트칠 다시 해가지고 우리나라 회사 이름 써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울산에 가면 있거든요. 길 가져보면 가끔 보입니다. 높기 때문에. 그거를 울산에서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뭐라고 해요? 그걸 말메의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아 정말요? 네. 정말로. 울산 사람들은 말메의 눈물이? 그걸 말메의 눈물이. 울산에 가가지고 그런 철강 이런 거 좀 아시는 분들한테 기술 뭐 조선업 이런 거 아시는 분한테 말메의 눈물 잘 보이는데 어디냐고 하면 가줍니다. 왜 이렇게 시적이야? 말메의 눈물이.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뽑혀져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거였거든요. 한때. 그게 한국으로 실려나갈 때 말메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해가지고 그럴 만해요. 그걸 말메의 눈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면서 탄소를 어떻게 보면 산소하고 결합시켜가지고 철을 만들어내는 거를 2000년 전부터 계속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점이 뭐냐. 기후변화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긴다라는 게 단점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이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긴다는 게 철강산업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거를 기후변화 시대에는 이산화탄소가 안 생기는 방법으로 대체를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있나? 그런데 대안이 없잖아요. 석탄이든 수치든 탄소를 넣어야지 산소가 거기로 넘어올 텐데 그런데 우리 지금 배웠어요. 탄소, 이산화탄소 말고 산소가 들어가는 산소 5가 들어있는 굉장히 많이 보이는 우리가 흔한 물질 CO2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죠? CO2? CO2는 산소 그 자체고 아니, 아니, 저기 뭐야. H2O. H2O 했잖아, H2O. 예, 예, 예.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 생각 안 한 거예요. 물? 어, 수소. H를 갖다가 넣어주면 아, 그게 되나? H를 갖다가 넣어주면, 수소를 많이 넣어주면 또 달라붙어? 어, 녹슨철 같은 산하철 같은 상태에 있던 철에 붙어있던 산소가 산소가 오, H2O가 더 그런 거잖아. H2O가 훨씬 더 되게 쉬운 거지. 수소에게 이끌린다. 산소가 거기로 떨어져 나갈 거다. 그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철 방식으로 철을 생산해내는 방법을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합니다. 수소 환원 제철이 그래서 미래의 제철 기술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철 기술로 지금 수많은 기술진들이 붙어서 목매달고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거 되면 대박인데요. 이거는 일단 어렵죠. 이거는 석탄처럼 캐면 수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수처럼 그냥 나무 잘라서 태우면 수소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수소를 복잡하게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렵거니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방식은 석탄을 가공해가지고 철하고 쌓아놓고 탑처럼 쌓아놓고 하는 그 고로 방식이었는데 수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수소 쌓이는 물질이 아니니까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수소를 구하기도 어렵고 수소로 방식을 바꿔서 기계를 설치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난관이 많아가지고 이거 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이게 만약에 개발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선진국에서 강대국에서 이걸 개발했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강대국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기후변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이제부터 석탄으로 철 만드는 거 다 금지. 혹은 석탄으로 만드는 철 만들면 벌금 내도록 하자. 세금 내도록 하자. 그 나라에서는 이걸 말할 만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석탄 안 쓰고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하지 않고 수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게 될 테니까 이거를 선점을 하려고 정말 세계의 주요 철강사들이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꿈의 제철공법이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이 수소 환원 제철을 제일 먼저 시도하겠다고. 우리는 내년에 한다. 내년에 아니면 후내년쯤 하겠다. 아니면 한 3년 후쯤에 시도하겠다. 라고 나서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입니까?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스웨덴 사람들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고. 울산의 눈물로 우리가 복수를 해주겠다. 이 생각을 진짜 하고 있는 거예요. 맞소사. 다시 뭐냐면 철강산업이 그래서 만약에 스웨덴에서 다시 살아나면 자동차산업, 제철산업, 조선산업도 스웨덴에서 다시 살아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정신산업이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울산에서 우리가 다시 뽑아올 거다. 그러면 말무에다 다시 심어놓고 우리가 울산의 눈물이라고 부를 거다. 그런 말을 하는 분까지는 없습니다만 그 앞부분까지는 사실이에요. 스웨덴 제철 제강업체에서 수소 환원 제철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거 앞서가서 이익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한때는 철하면 우리가 세계 최강이었는데 이거 한국한테 져가지고 중국 업체, 인도 업체한테 져가지고 지금은 뭐 말무에 눈물이 다 뭐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술력은 아직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시대에 수소 환원 제철로 이산화탄소를 안 뿜는 제철 방식 이것만 된다면 우리가 전세 역전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그렇다고 여러분 수소 환원 제철 주 이런 데가 갑자기 막 투자하시면 안 돼요. 고수이신 분들은 이미 다 투자했어요. 그래서 주식에 바로 투자하시는 거는 아닌데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은 정말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 제로? 그럼 뭐 수소가 나오나? 물이 나와죠. 물이. 물이. 수증기처럼? 기가 막힌 거지. 물이 나와요. 물이. 한 잔 마셔도 돼. 일하다 힘들면 한 잔 마셔도 돼. 너 철 뽑아는 데서 우리 따끈하게 오고 커피나 한 잔 타 마실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미래가 올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궁금해지기도 하고 여기까지 원소 오프너 타이밍 중기일표 오늘은 26번째 원소 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곽지혜 씨 작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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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